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? 저는 걔랑 산책하고 있었어요. 앞에서 걷고 있던 누군가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가 떨어졌어요. 저는 그 사람을 향해, 저기요! 하고 소리쳤어요. 전 열쇠를 건네주었어요. 다음날 아침 등교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전학원 친구라며 새로운 학생을 소개했어요. 그리고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. 저는 왠지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. 그 친구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? 라고 물었어요. 잘 모르겠어.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! 어제 그 개 듬직해 보이더라. 열쇠 고맙다! 라고 말했어요. 아, 맞아! 나도 기억났어. 별거 아니야. 집에 갈 때 같이 갈래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